KT가 제2의 아연화재를 막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전체 통신구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요 통신시설 통신국사를 400여개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우회 통신 경로를 확보하는 등 3년 동안 총 4,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1일 KT는 통신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 통신시설 상세 점검을 완료하고 정부의 통신재난방지 강화 대책을 반영한 KT 통신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분야별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해 전국 통신구와 전체 유무선 네트워크 시설을 자체 진단했습니다. KT 통신재난대응 계획에는 진단 결과와 정부의 통신구 화재 안전 기준, 중요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KT는 통신재난대응 계획에 따라 고객 수용 규모와 중요도가 높은 통신국사의 통신구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보강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전체 통신구에 소방시설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통신구 화재 안전 기준과 중요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KT는 아연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 기간에 따라 2일 미만인 경우 40만원, 4일 미만 80만원, 6일 미만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에 지급받게 됩니다.